이거 10? 2에요? 아니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빠는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아, 실제 너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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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렇게 연구 들어봐요 자, 주문 우와, 베이스 앱이다 재밌는 베이스 앱 목에 구내염이 났어 아, 구내염? 아, 알보치 알보치 근데 뭐예요? 하얗게 염증이 생긴 건데 엄지손톱 정도만 크기로 하얗게 염증이 생겨서 거의 구멍처럼 파였다는 거야 선생님이 병원에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약먹기 싫어가지고 죽는 줄 알겠어 귀가 아픈 거야 그래서 왜 귀까지 아프지? 침을 삼켜서 귀가 아파 목에 지금 알보치 같은 것들을 잔잔 발라놔가지고 너무 아파 얘들아, 피트가 되는 숫자들 뭐 뭐 있어요? 옆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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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뺄쌤은 어떠한 수와 어떤 수에 비교를 했대요 키가 얼만큼 더 크니? 아니면 길이가 얼만큼 더 기니? 아니면 그 격차가 얼마니 등등 저 설명할 수 있어요 할 것 같은 하느라 자, 이거 10 이거 10? 이에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이거 정체가 뭐예요? 0.1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지, 그럼 자, 이거 10이야? 네 오, 왜 아니에요? 어... 1을 줬는데 10이 오늘 안 되고 그러기는... 어? 너무 썸드는 거 진짜 엄마 특징 엄마는 공부 못하는 걸로 보고 1등이었다고 아니요 나는 공부는 없을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스스로 말해 나 공부를 못했다고 우리 아빠는 진짜 공부를 잘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공부를 잘해 내가 어? 할아버이 이거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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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이 이거 뭐해? 할아버이 형 잘했어 우리 할아버이 형 잘했어 아니, 쉬는 시간 아니야 쉬는 시간 아니야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맞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에 영수 들어봐요 뭐야? 네? 안 부셨나 자, 0.1이에요 거대하다 귀여워 귀여워 내가 1이 되고 싶어 그럼 얘네가 몇 개가 모여야 해? 10개 사라져 아 아니 귀여웠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숨은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급식실에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나오나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나와요 선생님은 먹지 않지만 굿!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어 Thank you entertain woo 감사합니다.